로드, 기다렸다고! 어서 오시구려, 로드. 예, 로드, 제게 맡겨십시오. 미아님, 로드를 뵙니다. 로드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 믿습니다. 스카라, 기사드려. 무상 진행 딸의 위치.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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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. 아리아, 진정, 진정, 진정. 보상 Kenny, 진정! 아리아, 진정. 아리아, 진정. 들어간 정밀의 유통을 밀어붙겠습니다. 이 동의 아리아를 내리니라, 몬아. 절사 항전하라! 한산투원 대주마! 전속도 불지! 낙을 꿰뚫어라! 일섬! 개, 내 총이다! 메이, 가라! 허강려 주지! 가다 부시게! 꿰뚫어들이요! judespita이이이이 Gonna 파악 히히히한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하지 시작하도록 하지 시작하도록 하지 이동하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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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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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진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세히 허술합니다 쟤 흩 흩 흩 다이다이 퍼스카 흩 흩 흩 흩 흩 모긴 모냐 정확히 마 에에 너희들 한 놈도 놓치지 마 여기요 여기 샬롯 갈게요 로드 나 무기가 좀 낡아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장비는 중요하지 알겠다 오 로드 왜 이제 왔어 엄청 심심했는데 나한테 신경 좀 써주지 그래 잤나 우와 바로 본론인가 장비의 요정씨는 언제 그럼 그럼 그런 임무는 맡긴 적 없어 예 로드 왕성에는 원래 저런 요정들이 있는 거야 아니 아바 자자 여기 있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오 잘 어울리는데 뭐 그럼 댓글 에이 분위기 타는데 봐 골드는 골드는 우와 좋아 잘되는데 어 에헤이 장비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야 세 번마다 으아아아앗 좋아 좋아 이 킴킴 아아아앗 하하 성공이다 하하 그렇지만 점점 아 또 쓸만한 장비가 생기면 부 흐흐 아니 로드 레벨의 한 개체 강 맞습니다 역시 영미나 예전엔 하급 예 무인의 무인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반복된 전투로 신체와 꾸준한 노력을 피해 아 경험의 파편 아 그 신기하게 생 예 오 그 짐작이 맞으실 겁니다 과연 매우 흥미가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때문에 위험 부담 예 좋은 정보 고마 가산로 창구 Speaking 이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